Expand Operator입니다. Project Function, Concurrent Number, Scheduler 이렇게 세 가지 argument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Recursive Recall, Provided Function, Retourging Function 이것을 계속해서 부어줘요. 제기적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Source로서 물 한 방울 딱 때려뜨려 주죠. 물 한 방울 짜리 스트림. 파이프에서 Expand Value 이걸 받은 거예요. Passed Value, 이게 2가 되겠죠. 2니까 2로 받고. 그 다음에 Return of 1 플러스 Value 1 더하기 2 해서 3을 Return 할 거예요. 이걸로 끄시면 좋은데 이걸 Take 5 그러니까 다섯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Expand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rgument가 여기에 프로젝트. 두 번째 argument가 여기에 Number예요. Concurrent Number. 몇 회 반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섯 번,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2, 3, 4, 5, 6. 그게 Expand입니다. Group By는 뭉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면 Key Selected 해서 Function. Element Selected Function. Key와 Element Selected 되어 있네요. 뭔지 보겠습니다. Group By Property에서 People이라는 Array가 하나 있습니다. Array 속에는 가장 오브젝트가 다 네 개가 들어있네요. 네 개 오브젝트가 있고 From People 이걸 스트림으로 만든 겁니다. 스트림을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 물방울 두 번째 물방울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물방울 네 번째 물방울 이렇게 물방울이 네 번 떨어질 거예요. 여기다가 Group By Person인데 Persons Age 그렇죠? 요게 Person의 Age 요거잖아요. 요걸로서 Group By 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Argument가 Key Selected 그렇죠? Key Selected 로 준 것이 Age 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Merge Map 했습니다. Merge Map 했으니까 요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것들을 다시 Bypass To Array 로 바꿔주라는 거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놓은 것이 나이대로 따라서 얘 나오고 얘가 하나의 그룹이 되고 또 얘가 하나의 그룹으로 Array가 나오고 얘가 또 하나의 그룹으로 Array가 나옵니다. 요것이 세 가지인데 Group By 만약에 Merge Map이 없이 요걸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걸 Array로 바꿔주지 못하니까 다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Object로 튀어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Blitz 열고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벌써 Object로 나오는데 그죠? 제가 지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동작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Object1 수 랭크를 했는데 이게 2 Array가 제대로 안 먹혔네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을 지워버리더라도 아마 결국은 똑같이 놓을 수 있습니다. Group By Observable 그래서 Observable로 리턴된 겁니다. Group By가 Observable로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Observable를 리턴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Group By라고 보면 리턴 값이 Observable 이죠. 스트림이란 말이에요. 스트림이 리턴된 겁니다. 스트림을 리턴받은 거에요. 요 스트림 Observable를 Array로 바꿔주는 게 요걸로 바꿔준 거예요. 뭘 지워버려서 각각의 Group 요것도 이렇게 To Array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To Array로 바꿔주고 한거죠. To Array로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브젝트 오브젝트로 나타났어요. 왜 이게 To Array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먹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니까 Group By와 Group By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뭔냐니까 Map이에요. Map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Project Function Argument This Argument Any 맵 요것을 요렇게 붙이는 거 요것을 요렇게 붙이는 거 Observerable을 스트림을 받아서 맵은 리턴값이 마찬가지 Observerable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하나의 Observerable을 받아서 하나의 Observerable 하나의 스트림을 받아서 하나의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맵입니다. 하나의 스트림을 받아서 하나의 스트림 하나의 스트림 요게 받은 스트림이고 요게 출력되는 스트림 맵 To Single Property 이건 뭔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받아서 다음에 Name 을 뽑아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TypeScript TypeScript 버전 6 Rxjs 버전 6 입니다. TypeScript 방식이죠. 오브젝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브젝트를 나누는 거 분해하는 거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Name 값을 이틀하는 거예요. 음 요거 만약에 이거 클리 브라킷이 없으면 동작 안합니다. 클리 브라킷 없이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동작이 될 거예요. 클리 브라킷 빼고도 만약에 똑같은 결과값을 이렇게 놓으려면 요걸 좀 고쳐줘야 돼요. 어떻게 고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Map입니다. Map이고 일반적인 요거 요것을 스트림 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요것이 하나의 물방울로 되고 오브젝트 3개가 3개의 물방울이 된다는 거 요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게 아규먼트로 전달되는데 요 아규먼트 중에서 요것만 뽑아내는 거 요거는 TypeScript 문법입니다. 클리 브라킷 그리고 Merge Map입니다. Merge Map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Concat Map Switch Map Exhaust Map 가 유상계 유상계인데 이거 시간 순서 없이 그냥 이벤트 그러니까 스트림을 등록한 시점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물방울이 나올 때마다 그냥 그대로 그대로 바로 바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다시 그림을 보면 여기 있죠? Merge Map Merge Map Merge Map은 이렇게 물방울들이 흘러나오는 스트림1과 스트림2가 이렇게 있다. 등록하는 시점을 보면 얘가 제일 먼저 등록했어요. 두 번째 얘가 등록하고 세 번째가 등록했고 그래서 컴플리션 되는 건 이 시점이고 이 시점이고 이 시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다 시간 시간이 흐릅니다. 등록하는 시점은 얘가 빨랐지만 등록하는 시점과 상관없이 이벤트가 나올 때 얘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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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지금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넣을 때마다 그대로 받아서 보여주는 것이 Merge Map의 요구 방식입니다. 그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 있군요. 보면은 파라미터가 프로젝트 펑션 Observerable 이고 다음에 펑션이고 Any고 Concurrent는 Number 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예제를 볼까요? 예전에 Hello 라고 하는 스트림 Merge Map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스트림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트림으로 바꾸셨던 오버가 들어있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Merge Map이죠. 스트림에서 하나의 물방울을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별도의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게 Merge Map 맵부터는 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한 방울의 물을 받아서 한 방울의 물을 받아서 한 방울의 물로 구성된 스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소스 원천 스트림도 물 한 방울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가지 스트림도 물 한 방울입니다. 그 다음에 Promise Promise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My Promise Promise Resolve 한 방울의 물이고 역시 한 방울의 물입니다. 이것도 스트림이에요. My Promise 그래서 Merge Map에서 Value를 받아서 My Promise Value 스트림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Hello World 가 됩니다. 그 다음에 Result Select 이번에는 Result 셀렉트 여기에 Result 셀렉트 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Hello 두 번째는 Promise Result 셀렉트 Value From Source Value From Promise 이 기반입니다.